꿈이 날 비려도 없게 해줄게 뭘 고를지 몰라 선빈이 예 그 중에 하나만 골라 예스 저 예 우리의 마음을 골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해 예스 저 예 싫어는 싫어 너 아니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하나 자 선택은 네 맘에 대남분께 눈이 안 떴네 예스 저 예스 오 와 시지씨 거기 혹시 잠깐 계좌 주세요 왜냐면 달라달라가 있잖아요 달라달라는 이제 말 안해도 되잖아요 갈게요 여기서만 한 네 다섯 번 졌죠 맞아요 수없이 많았죠 영계희씨와 시지씨의 합동 무대 한번 볼게요 이제 달라달라 레츠 겟잇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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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넌 너랑 달라따라게 넌 너랑 달라따라게 너랑 달라따라게 너랑 달라따라게 너랑 달라따라게 역시 안녕하세요 밴드 데이식스의 영케이입니다 박신의 메드앤치즈씨였습니다 와 그래요 메인댄서네요 진짜로 너무 잘 추시는데요 춤 잘 추시는데 왜 하기 전에 항상 커피를 마세요 춤을 추면 열을 가해야되고 땀이 날 수 있으니까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수 오케이